한국은 지금 영국에서는 3등 안에 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기록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또 막히나 내가 치우고 나갈 공간이 뭐야 뭐야 으아아아아아아 worship 맥나레인 누구지 하여튼 차는 그런데 페널티라니까 일단 날리지 10초 이내가 붙어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달려보자 아니 저도 밀렸는데 결국은 제가 먹네 옛날이니까 보라님이에요 수능이 있고 놓고 약도 모르시구나 뭐 틀에서 오열이 안잡히지 안잡혀요 SQL 공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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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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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